가스비아 전기세 등을 활용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 계산합니다. 도내 기후테크 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간단한 자료 입력으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들은 공공 데이터의 필요성을 호소합니다. 이처럼 아직 국내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. 데이터를 잘 쌓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에 경기도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.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R200 플랫폼을 구축해 기후위기에 똑똑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구축된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어디에서 얼마나 탄소를 줄여야 하는지,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도입에 적합한 곳은 어디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. 경기도는 데이터를 기업과 도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정책을 제안하도록 민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